이모가.. 딸 났으면 아들 났으면 좋겠어? 아 딸 났으면 좋겠어 아들 났으면 좋겠어? 아들 났어 아들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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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땅콩의 집인데? 천천히 와 가방 그리고 혜빈 가방 좀 안녕하세요 우리 여기 한번 그렇지 얼굴 한번 세우고 천천히 엄마한테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다녀오겠습니다 메리들 잘 다녀와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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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요 으 어딨어 누워해 뭔가가 더 있는 것 같아 그게 뭐지 그땐 이런 질문을 달고 살았어요 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조직에서 벗어나고 싶어 자세한 마음은 누구나 있잖아요. 얼른 프리랜서가 되어서 투잡해야지로 마음이 기울더군요. 엄마 여기 안 살았어. 다른 데서 살았어. 갔었잖아. 너 엄마랑 갔던 거 기억 안 나? 뭐지? 엄마 옛날에 애기띠 살았던 데 갔었잖아 같이. 점프. 우와 잘했다. 뛰지마 뛰지마 차. 차가워. 집에 깎아있어? 깎아? 응. 아니 깎아 없지. 여기 있다. 땅콩이 운다. 아우 하고 있다. 재밌게 보고 있어 엄마 설거지할게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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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룻이 짤렸는데 어디ın스타를 잘온거야? 앞머리를 자른거야? 안머리를 자른거야? 그저 앞마리를 잘린거야? 아닌거 같아서 그래.. 앞머리 자르는데 앞머리 자른 거 같지 않대? 유치원 사회가 어땠어? 테리야? 응! 애플 학교 이거 만났는데 친구는 가방에 안 놀아줬어 안 놀아주셨어? 그거 보여주려고 했는데 친구랑 친구들도 놀았어? 응 여자친구들이랑도 놀고 남자친구랑도 놀고? 근데 나랑 같이 안 놀았어 같이 안 놀았어? 다른 친구들도 다 어색해서 그럴 거야 응 테리가 같이 놀자 그러면서 같이 놀걸? 근데 난 부끄러워서 못 말하겠어 너무 부끄러워서 못 말하겠어? 응 너 부끄러움 안 타잖아 원래 부끄러워 부끄러워? 응 그 친구들도 부끄럽다고 생각할 거야 테리가 말 시켜주기에 바라 했을지도 몰라 응 나랑 놀래?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을까? 근데 나 돌아다녔어 그냥 돌아다녔어? 왜냐면 난 뭐 갖고 놀까 했는데 어 그랬어? 응 혜리언니는 중간에 만났어? 혜리언니? 응 중간에도 안 만났는데? 안 만났어? 응 보고 싶다고 그랬잖아 몰래 올라갔다 오지 그냥 내 참았어 참았어? 보고 싶은데? 응 잘했어 엄마 보고 싶은 것도 참았고? 엄마 보고 싶은 거 참았어? 엄마 보고 싶지 않았어? 엄마 안 보고 싶었냐고 엄마 안 보고 싶었냐고 엄마 딱딱딱딱 오늘 heartbreaking 우리 아이들 지도주 out 여러분 음 예를 들을 예 Who 지금 بي 우린 안들이 kt 땅공이집이야 여긴 땅공이집땅 hh 딱공이집 댔는데 여기 땅공이집 댔는데 땅공이집 댔는데 워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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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참 닭 dela 자두의 이렇게 자두의 행복 일기장 들으면서 잡시다 후일과 일요일, 이틀 사이가 훨씬 어려워요 Napoleon Wh gleichzeitig